네, 오늘의 시기전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뭐 제가 성대모사를 잘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유튜버 중에 영화를 다루는 지무비나 고목님처럼 200만, 300만 도 있는데 드라마를 주로 위주로 다루시는 분이 계세요, 미드. 근데 여기서 이 중독적인 멘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인 건데 여기 보잉과 에어버스사를 사로잡은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원래 좀 말을 더 걸걸하게 해야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중독적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얘기도 있었죠. 이분이 결혼식 사회보면 안 된다고. 너무 웃길 거라고. 여기 평생을 약속한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이러면 빵 터질 거라고. 근데 보잉과 에어버스사를 두 부를 다 잡았다. 지금 보잉과 에어버스사는 세계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체죠. 미국의 보잉과 프랑스의 에어버스사. 옛날에 중국의 시진핑이 왔을 때 보잉 거를 사냐 에어버스사를 사냐. 그러니까 항공기를 200대, 300대 사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보잉 거를 사주면 미국이 좋고 에어버스사 거를 그만큼 사주면 에어버스사가 좋고.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이 중국에 구애를 바랬다는 적도 있는데 지금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근데 그만큼의 어떤 위력이 있었다는 거죠. 중국이 그 당시에. 지금 보잉과 에어버스사를 어떻게 사로잡았을까. 일단은 2월에 전환사체를 발행했는데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자율이 0%예요. 전환사체는 뭐냐면 전환사체니까 어쨌든 사체잖아요. 채권. 우리가 채권을 사면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자한테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율이 0%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 정부에서 막 금리 내리라고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사들 내리고 있는데 솔직히 내리기 싫은 거잖아요. 당연히 금리를 높게 받고 싶죠. 근데 왜 0%로 채권자들이 허가를 해줬을까. 무슨 권리 때문인가.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자를 0%로 해도 발행에 성공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했을까. 그리고 전환과 리픽싱 옵션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의도치 않게 너무나 급락을 해버리면 전환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완전히 예를 들어 5천 원에 전환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주가가 5분의 1토만 나서 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 불리하죠. 주식으로 바꾸면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리픽싱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그 가격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옵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자도 0%로 받지. 그럼 이자도 하나도 못 받지. 전환가도 리픽싱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게 다 팔렸단 말이죠. 지금 통상적으로는 투자자가 전환사체를 인수할 때 전환가액의 70%까지.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1만 원이었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을 경우에 7천 원을 낮출 수 있는. 보통 그 정도로 리픽싱 한도를 설정하는데 이게 없었어요. 근데 최초 설정하기 300억 원이었는데 이게 다 팔리고. 이게 더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10%를 증액해서 더 팔았습니다. 330억 원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 없으면 채권자들이 이런 전환사체의 조건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받고 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아까 전에 보잉과 에어버스사를 다 사로잡은 한 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보잉사의 주력 모델이었던 B767, B777. 여기에 주요 부품을 만들면서 성장한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근데 최근에는 에어버스사를 잡았죠. 보잉사는 B로 시작하고 에어버스는 A로 시작하겠죠. 당연히 알파벳 저기 영문자 줄임말이니까요. 에어버스 A330 요즘에 주력으로 하는 게 여객기 화물기 개조 사업입니다. 영어로는 PTF예요. 패신저 투 프레이저. 패신저 여객기를 항공기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객기의 의자를 다 떼내고 거기를 비우는 거죠. 그럼 더 많이 화물을 날릴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엔데믹이 되니까 이제 화물이 풀렸죠. 물류들이 풀리기 시작하죠. 각 나라들이. 코로나가 지금 완화가 되고 규제가 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실어 날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화물기가요. 근데 화물기를 직접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객기로 화물기로 전환하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수주를 맡긴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수주를 맡긴다. A330 기종 여객기 화물기 개조 사업 2차 수주 물량 출하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냐면 맨 위에 에어버스. 우리가 테슬라 LG에너지 솔루션 LNF를 밸류체인을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테슬라가 잘 돼야 LNF가 잘 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죠? 프랑스의 에어버스사가 A330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게 여객기든 화물기로 개조한 여객기든. 그러면 그 중간에 STEA라는 싱가포르의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아까 PTF, 패신저 투 프레이처를 주력으로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하청을 줍니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요. 그러니까 에어버스 STEA,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밸류체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버스사 A330이 여객기로 화물기로 개조할 명분이 굉장히 상황이 많이 펼쳐지니까 STEA에 물량을 주고 STEA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주는 겁니다. PTF 밸류체인이 강력히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밸류체인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환사체를 받은 채권자들이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허가를 해주고 오히려 굉장히 흥행을 했다는 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반증으로 알 수가 있겠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되겠구나.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겠구나. 안 그러면 채권자가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보잉과 에어버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지금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물론 박스권이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돌파된다는 확률은 없지만 이럴 때 사야 지금 날라간 것들 보세요. 바로 전에 박스권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이런 거 다 긴게 보여드리는 시간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제가 스쳐간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설명드린 나노신 소재를 보죠. 바로 직전에, 바로 작년 말에 이 박스권에서 돌파되기 직전에 샀으면 이프, 모모라면 그런 후에 너무 많이 하죠. 이런 박스권에서 샀으면, 그렇죠? 이런 박스권이 돌파될 때 샀으면 장대양복 나오기 전에 이런 거, 맨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뭐 지나간 걸 어떻게 후회하겠습니까? 지나가서 떠난 여자를 후회해봐야 남의 남자한테 갔는데 그렇죠? 새로운 여자를 구해야죠. 그리고 그 새로운 여자는 어떻게? 내가 놓쳤던 여자의 어떤 상황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지금 캔코아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박스권을 무려 2년째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되면 2년의 횡보 구간이 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원리죠. 많이 설명을 드렸죠? 2년 동안에 여기에 지금 물려 있었던 분들이 여기만 가면 팔고 싶은 본전 심리가 있는데 그 매물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강력한 상승이 필요합니다. 장대양복 아니면 갭상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돌파될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쉴 틈도 없이 가는 거예요. 쉴 틈을 줄지를 않죠. 매물을 한 번에 먹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박스권에서 사야 됩니다. 물론 박스권이 여기서 다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상승 후의 횡보박스권에서 돌파되는 시점을 찾아내서 그 장대양복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의 레퍼런스를 쌓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